네. And HRC 세금친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들? 어버이날! 찬희씨는 어버이날 할 때 뭐 해드렸어요? 어버이날 하면 카네이션이 떠오르니까 뉴스보면 어버이날 때 제일 좋은 선물이 형님이라고 그래서 용돈이라고 용돈은 엄마 오늘은 안맞을게요 우리 맏형 충철이요 이번에 일단 트위터 여러분 트위터 보셨죠? 충철아 빨리 나와렴 주세요 카메라 바뀌었네 내게 내게 내가 내가 설명해드릴께요 오늘이 한국에서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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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한국에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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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한국에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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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우리 Oakland의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은 한국에 부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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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가스 전화 지금 오신가요? 이제는 없어서 걱정이야. 안 걱정이야. 뭐해. 이제는 오늘의 주소가 가장 중요한 점이야. 오늘은 전쟁이 다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소가 들은 주소의 주소가. 오늘의 주소가 자는 어떤 사람은 될까요? 오늘의 주소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삶은 여러분들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오늘의 삶은 이 오늘의 삶은 준비해주신 다음은 가요 우리의 삶의 삶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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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